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존투훈련에 대한 기록들 남겨가고 있구요. 27회차 존투훈련에 대한 기록이 되겠네요. 날짜는 2024년 11월 4일 달리기는 이제 총 127회차 하고 있구요. 9월에는 100키로 달렸고 10월에는 244키로 11월에는 오늘 4일까지 42.4키로 달렸네요. 원래는 딱 1키로만 달리고 끊는 편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1시간 10분을 뛰는 걸로 정하고 뛰고 있어요. 기록은 626페이스가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박수를 145를 안 넘기고 뛴다는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심박수를 145로 낮춰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다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심박수가 높은 사람은 아닐거에요. 아마 최대심박을 제가 좀 잘못 계산한 걸 수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6시 30분 기상. 뜨지 않은 해를 보고 지난밤에 내린 비를 기억하고 비몽사몽간에 뛰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않을 수많은 변명을 만들었다. 몸의 회복엔 문제가 없는데 잠이 부족하다. 나가기로 결정한 건 6시 50분. 빠르게 준비해서 나간다. 아이가 깨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끝나지 않으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어제는 마라톤이 있었나 보다. 괴물같은 기록들을 봤다.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는 기록들이다. 동경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 모두 100% 순도의 진심이지만 이내 비교하게 된다. 아무런 변화 없는 내들인 시간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일어나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 에카툴레의 The Power of Now를 들으며 뛰기로 한다. 뛰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분명 알지만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뛰는 도중에 이어졌고, 이 정보들은 분명 수개월 전쯤 한번 스치듯이 본 그런 것들이었다. 어떤 코치의 주법 영상을 오래 전해봤다. 이게 선코치님이었어요. 알아보니까. 최근엔 그 코치에게 코칭을 받은 여자 유튜버가 10km 마라톤을 47분대에 들어오는 걸 봤다. 어제는 우연히 본 쇼츠에서 독한 아재님 또한 이분께 코칭을 받았다는 내용을 봤다. 정말 스치듯이 본 영상들이 머릿속에 맴돈다. 발구름을 할 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독한 아재님의 영상마다 달리는 자세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 영역에서 좋은 자세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건가 싶어서 발구름을 달리했다. 발이 지면과 다음과 동시에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겼고, 이는 반복되며 소라양의 추진력이 누적됐다. 게임의 번이압 같은 느낌이었다. 심박수가 치솟기에 이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분명 추진력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동안 심박수 관리를 위해 발이 거의 지면과 붙어서 접촉시간이 길게 뭔가 땅의 도장을 찍는 느낌으로 달렸다면 오늘은 다소 심박수가 올라가더라도 지면과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하고 지면과 닿고 지면에서 떨어지는 중간의 시점에 땅을 뒤로 긁듯이 밀면서 달렸다. 정확히 어떤 느낌이어야 할지를 몰라서 뛰고 걷고를 무수히 반복했다. 몸을 기울이며 진행했기에 발구름의 횟수는 더 많아졌고 자연스레 속도는 올라갔다. 하지만 역시 심박수도 따라 올라갔다. 그동안 그냥 근육의 힘으로 몸 체중 전체를 힘으로만 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수직 에너지를 수평으로 어느정도 바꾸고 추진력까지 만들려면 발을 뒤로 차주는 힘이 필요하다. 쥐가 자주 나는 그 허벅다리 힘이 필요하다. 집에 와서 찾아봤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했던 햄스트링이 이거였구나. 그냥 달리면서 마일리지 채우면 맞춰져 갈 부분이지만 따로 이 부분만 훈련을 해주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 오늘은 뛰고 걷기를 반복했다. 초반엔 걷는 시간이 별로 필요 없었다. 확실히 회복이 빨랐다. 후반엔 심박수 회복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 10km를 회복하며 달릴 엔진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구동계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쥐가 날 수도 있겠다. 물론 달리는 중엔 그런 일이 없지만 주법을 달리한 건 마치 경차에 큰 타이어를 끼운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연비가 심하게 떨어졌고 확실히 아직 엔진은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주법을 더 가볍게 바꾸고 햄스트링을 훈련용으로 쓰며 존2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아 다 달리고 와서 독하나재님 최근 영상을 보며 근력운동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왔다. 실험해볼 것들이 많다. 그나저나 급할 건 없다. 달리기의 목적은 마라톤도 더 좋은 기록도 아니다. 매일 달리던 그 루트에서 중풍을 맞으시고 부축을 받으며 재활훈련하는 노인분들을 봤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홍범성님이 아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봤다. 달리기의 목적은 마라톤과 기록이 아니다. 달리기의 목적은 죽을 때까지 달릴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 아이의 삶에 더 높은 하한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이미 이뤘으니 멈추지만 않으면 되고 더 나아진다면 그건 추가적인 보상이니 그만큼 기뻐하면 되겠다. 욕심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깨닫는 부분들 적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뛴 건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계속 걸은 구간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수없이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이건가? 이건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속구간이 길고 회복구간이 짧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속구간이 짧고 회복구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즉 몸이 심장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지쳤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뛰는 거에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록이 점점 줄잖아요. 페이스 1부터 10까지 쭉 올라가면서 5, 8이었다가 6, 2, 2, 6, 1, 1, 6, 1, 6, 6, 2, 0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가면 더 늘어나죠. 7분대 나오고 막 결과적으로 점점 몸이 지친다는 말도 되거든요. 어떻게 뛰었든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오늘 몸을 기울이고 수평에너지로 바꾸면서 좀 빨리 뛰려고 하다 보니까 케이던스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봐야겠네. 아니지. 케이던스가 올라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되냐면 거른 구간이랑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쉽게는 확인할 수 없다. 근데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다는 게 내가 거른 구간을 다 계산해도 페이스가 6, 2, 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6, 3, 0보다 떨어졌으니까 빠르긴 빠르단 얘기고 하트레이트 이것도 의미가 없죠. 하나도 왜냐면은 뛰었다 걷다를 반복했으니까 이거는 애초에 기록 존투훈련의 기록에는 전혀 뭐 어떠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법을 바꾸고 그걸 존투에 밀어 넣을 수 있으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런 주법을 조금 시도를 해볼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가볍게 뛰는 방법을 그 선코치님 영상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최대한 가볍게 존투로 이거를 적용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제가 그동안 뛰는 거를 너무 이렇게 지면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서 지면을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도 무리가 갔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심박수에도 안 좋았을 것이고 케이던스 당연히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케이던스를 올리고 몸의 부담을 줄이고 심박수는 약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심박수 안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계량을 해나가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 맞춘 다음에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나온 영상들을 조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